새로워진 딤체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딤체엔 한겨울 땅속 김장김치 두 번째 딤체엔 묵은지 세 번째 딤체엔 제철김치 그리고 네 번째 딤체엔 고기 숙성 발효식품 하나의 딤체로 네 대의 딤체를 맛있는 딤체 김치 먹다가 김치국물 흘렸다면? 수십억 개의 마이크로 버블이 진한 얼룩부터 잔류 세제까지 팡팡팡! 클라스의 공기방울 세탁기 클라스의 공기방울 세탁기